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인천시는 올 설 명절 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의 모든 시설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시는 설 명절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가족공원을 임시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차례 지내기, 장사시설 둘러보기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